조튜브의 여자친구는 OOX입니다. 이 한 장의 썸네일이 굉장히 화제인데요. 결국 영상에서는 끝내 공개되진 않았지만 저는 일정 시점부터 조튜브의 여자친구가 누군지 확신하게 되었는데요.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의심의 싹이 트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쇼핑몰 초반에는 다양한 게스트들로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던 조튜브가 일정 시점부터는 유독 한 여성만을 모델로 쓰고 최근 연속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등장시키는 등 5년 중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게 여자친구였다는 복선을 미리 깔아놓은 듯 보였습니다. 맞습니다. 조튜브의 여자친구는 최수정입니다. 정확히 2년과 1년이 교체되는 저 시점이 최수정과 조튜브가 사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또한 리섭의 아내 배슬기, 배인규의 아내 시둥이가 유튜브 활동 중단을 한 것처럼 최수정 역시 조튜브와 사귀기 시작한 시점부터 두둥튜브 업로드가 끊긴 것 또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조튜브가 최근 수많은 미모의 여자 게스트들과 여행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튜브가 이미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질적거리지 않을 거란 안심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영상에만 안 나왔을 뿐 최수정이 여행 대부분 동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그리고 이거 참 암시적입니다. 그동안 셋이 갔었죠. 조튜브, 여자 게스트, 수정 이렇게 셋. 그러니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겠네요. 만약 이번 제 예상이 틀리다면 올해 크리스마스에 명동 한복판에서 혼자 삼겹살을 구워먹겠습니다. 죄송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상, 크리즈였습니다.